가자, 조식이 말이야. 이 쉬운 걸 말이야. 난 통 갔다 알겠다. 난 다 안 통 갈꺼야. 싱글 레이드. 부대찌개의 힘을. 영상 찍고 있어? 한 번도 안 죽고 깨는 거야? 어, 보여줄게. 이 쉬운 걸. 아, 속성 뭐야. 암속이지. 자, 시작한다. 포션? 포션 없어도 돼. 얘는 버스커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피를 쓸 일이 없어요. 일로 와, 이 새끼들아. 좋아, 잠옷 다 한 방. 딱 이렇게 빼갖고. 딱 암속. 아, 여기 수속이구나. 이쪽으로 딱 땡겨. 여기서 문워크도 좀 해주고. 좋아. 여기서 왜 안 나와. 오케이. 바로 번개 두 개 떨구고. 홀딩 걸고. 뚜르르 한 번 더. 그 다음 창 한 번 더 꽂고. 분열창. 요거까지. 꽝. 꽝. 안 뒤졌다. 각성기 한 대 맞아주시고요. 뒤져주세요. 안 뒤졌어? 액! 토그 토그? 응. 딜 차이 나면 그렇게 많이 때려야 되는구나. 딱. 토그가 네르베보다 방어력이 높아. 어쩔 수가 없어. 아, 그래? 응. 그래서 딜 안 나오는 딜이. 네르베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네가? 네르베? 그, 그, 그. 어떤 거? 피어싱 쓰고. 아. 바로 때리려고 그랬나? 디퓨션 깔아놔 걔는. 잠깐 깔고? 디퓨션 깔아놔. 딜이 안 나올 때는 일단 비벼. 이렇게 비비고. 디퓨션 깔아놔. 구슬 안 먹고 바로 때리는 거. 디퓨션 깔아놔야 될걸? 이 새끼 구슬 왜 안 내. 오케이. 구슬 먹고. 바로 디퓨션 깔아놔. 번개 두 개. 빡빡빡. 한 번 더 홀딩 빡빡. 빡. 달려가서. 면상 때려주고. 이각. 빡. 아, 이 새끼 광포카 나왔네. 잠깐만. 오케이, 피했고. 괜찮아. 광포카 끝나면 넌 죽음 없습니다. 개새끼야. 빡빡. 오늘 뭘지? 아, 기절 번개. 코만 싸워. 개같은 새끼야. 드로운 새끼.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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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이리와. 한 번 더 홀딩. 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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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. 끝. 다음 전전. 기절 번개가 귀찮을 뿐이지. 별거 없어요, 새끼 이거. 어. 아, 죽었는데 이가 떴다. 괜찮아요. 얘 떡대. 쉬워 얘는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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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어줄 때. 백스텝. 아. 아, 기절 먹었죠? 에이, 도둑끝. 겁나 쉬워. 빡치면 되니까. 오케이. 들어가자마자 디퓨전 깔아놓으라고? 디퓨전 깔고. 빼고. 그, 너 딜 충분하니깐. 그냥 피어싱이나 디퓨전 깔고. 대충, 뭐야. 다크베리얼 같은 거 던진 다음에 바로 이 각도 그냥 죽어. 이 각도 안 죽었어. 잠식을 묻히고 써야지. 홀딩거리게. 잠식 안 묻히면은 걔 폐탄나와. 아. 뒤집어였다. 오케이. 한 포, 한 포. 다크랜서로 돌기 참 쉽지. 얘는 묵투기가 없이 기본기가 아주 좋아가지고. 됐다, 잡았다. 오, 안 죽었어. 그리고 토그 겁 다 쉬워. 가만히 서있다가 나왔습니다 하면 바로 번개를 까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. 딱. 패턴을 알면서 손가락에 대면은. 아주 그냥 쉬워요 게임이. 한번 나와봐. 나와봐 빨리. 빨리 나와 이 새끼들아. 안 나와? 빨리 나와. 너네 말고 인마. 다올 때가 되는데. 아이, 고만. 땅콩 고만 던지고. 개스키가 죽을라고. 오케이. 한 포 끝. 너 왜 한 포야? 처음 돌아도 그래? 한 포가 날마다 달라. 예. 여기다 던지고. 이거 한 번 더 홀딩 걸고. 깔고. 꽝꽝. 꽝꽝. 꽝꽝꽝꽝. 아. 초카이로크 안 죽었어. 일로와. 홀딩 걸어. 치져 이 새끼야. 새끼. 일단 이거 깔아놔. 아. 장난감 없는데? 괜찮아. 쫄지마. 제다리. 궁. 꽝. 멜타드록. 괜찮아. 멜타드록 좆밥이지. 좆밥. 첫 번째가 한 포고. 두 번째가 저기 있나? 갈 때가 다른 건가? 나 항상 그러던데. 첫 번째 갈 때는 한 포 던데. 날마다 다르던데. 1회차랑 2회차랑 있긴 한데. 그건 어떻게 작정 되는지 모르겠고. 아 나 깜표 하고 싶어. 아 근데 아까 보니까 깜표 아니는데. 아니다. 저기 뭐였지? 뭐였지? 에게는. 에게는 좆밥이지 좆밥. 아 잘 못 돌았어. 나가. 그.. 그거다 그거 뭐냐 들어가자마자 일각 써야돼 그.. 좀비 일단 박치기를 유도하고요 어 야 뭐야 왜 여기서 야 한 마리 내가 놓쳤는데 야 한 마리 내가 놓쳤는데 야 들어와 야 들어와 야 이거 내가 들어온 자리에서 썼는데도 얘네 다 안 들어가는데 저번에는 다 들어갔는데 가운데로 확 달려가서 이각 써버리면 다 넘어질걸? 일각 썼어 원래 그냥 입구에서 일각 써도 너무 좋거든 한 마리니까 그냥 넣는데 일각은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다음에 뭐지? 크레이브 다음에? 얏! 멈춰! 가만있어! 안돼! 아.. 나 마가토념 이 새끼 마가토념 어쩔 수 없어 아 나 얘 싫은데 이거 뭐였지? 패턴 봐야되나? 뭐고 가운데 잡고 분신 잡고 이거 도대체 아 기절 왜 먹어 잡몹이 개새끼들 어.. 여기 뭐였지? 매들 매들 이거를 이렇게 오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잡은 다음에 딱 까다고 딱 꼬려가지고 팍! 한 번 더 올리면 팍! 한 번 팍! 팍! 하면 딱 컷 그리고 과감하게 분열차 분열차 아니구나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될게요 아.. 분열차 아니니까 그 사이퍼즈 좀 나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냐 아.. 이 다음에 뭐였지? 어.. 갑자기 생각났어 분열차 많이 빡! 잠시 2각 바로 멸망 전투 빡! 안 죽었어? 그럼 1각 끝! 심정 심정 이렇게 쉬운 걸 아.. 저 4개는거든요 지금? 저는 1억 딜이거든요?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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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야! 여기는 한 번 잡기 풀렸는데도 한두 때렸더니 그냥 죽었어 조금은 방어력 감소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다 인정이 원래 전파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 이왕 키워넣으면 열심히 그러니까 나 마지막이다 이제 아 나 이거 마루톤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영조 먹었다 영조 고생했다고 잠깐만 나 퀘스트 안 받았지? 아 공대 레이드 받았어 포기 싱글레이드 이런 개같은거 이런 개같은거 안녕 안녕 안녕